안녕하세요 저시입니다 오늘 메뉴가 티코랑 메뉴 다블라이즈베리 준비해봤어요 이 메뉴 다블라이즈베리는 중국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고 있어서 저도 한번 도전해보려고 했어요 이거는 음 어떻게 하냐면 중국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초코가 안나오네요 일단 먹어볼게요 안에가 체리? 체리? 체리잼 들어가 있어요 바삭마다 참기름 단무지 찌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쫄깃쫄깃 kin slurp 아삭 쫄깃쫄깃 으음 쫄깃쫄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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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더블 라이짜베리 맥룸 아이스크림이 맛있는데 글라식이 최고예요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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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